Q. 대안하는 방법 대안하는 방법 제가 했던 방법들은 일단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레퍼런스에 관련된 것들인데 영상은 사실 이게 무형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컨텐츠 자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기획안을 아무리 봐도 이미지나 영상 이런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떤 것들이든 PT든 뭐든 다 마찬가지지만 말로는 아무리 이런 이런 컨셉으로 이런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제안을 텍스트로만 했을 때는 채널도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트만 보고 믿고 뭔가 제품이나 아니면 현금 제작비를 주기가 되게 불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들로 레퍼런스를 최대한 쌓으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IT 쪽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좀 분야를 세분화해서 스마트폰 꿀팁 위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영상들을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갤럭시 S 당시에 8이 나왔었는데 S8이 뭐 붉은 액정 이슈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막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붉은 액정 이슈를 서비스 센터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한 다섯 개 이상은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그 다음에 S 노트 8이 나왔을 때 S8을 제가 구매를 해서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고 삼성에 한번 그 마케팅 팀에 메일로 뭐 일등 아닐등 그냥 메일로 한번 어필을 했었고요 노트 8 때 협찬을 받았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레퍼런스 꼭꼭 관련돼서 만들어 두시면 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력,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W업 강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시간만 만나는 작은 소소한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관련해서 오늘 제가 했던 강연이 강의가 나만의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다면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강의 안으로 또 다른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빼곡하게 이력을 그때그때 저는 관리를 하거든요 작은 경험이더라도 이거는 조금 내 어떤 강의 이력이나 아니면 브랜디드 이력에 적기 민망한데 싶은 것들이라도 일단은 세세하게 다 적어 놓으시는 걸 추천해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경험이더라도 이런 걸 해봤던 사람과 안 해봤던 사람을 대하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 줄 한 줄 매번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실 때마다 적어 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필을 하실 때는 제가 오늘 W업 강의를 했는데 이런 강의를 하면서 줌으로 진행해서 줌으로 진행해봤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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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어려움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런 방송 송출 방법 마이크 세팅 방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경험을 녹여내서 좀 많이 어필을 하는 편이고요 경험담이 진짜 중요해요 작더라도 내가 직접 해봤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거 꼭 이력 준비에 적어 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채널 레포트 채널은 아마 다들 쓰시겠지만 이 앱 있잖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앱 여기만 들어가셔도 대시보드에 대시보드랑 분석의 개요나 도달 범위 참여도 시청자층 이렇게 다 나오니까 이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캡처하셔서 영상 누르면 영상별로도 얼마만큼의 조회수가 나왔고 어떤 시청자층 어떤 성별 어떤 국가에서 많이 봤는지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캡처를 해서 이 영상 이렇게 갤럭시 S10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2, 30대 남성이 이 정도가 봤고 조회수는 이 정도 나왔고 댓글에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걸 레포트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두면 제안을 할 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레퍼런스에 레퍼런스를 더 시각화한 그 실적들을 더 시각화한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는 나중 얘기겠지만 실적 같은 것들 이번에 이런 영상을 협업을 해서 올렸는데 실제 구매로는 어느 정도 이어졌다라는 걸 업체랑 브랜디들을 할 때 구매로 이어지는 브랜디들 하면 그걸 업체에다가도 이거 판매 실적 같은 거 저한테 좀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그걸 캡쳐보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다음 브랜디들을 다른 업체에다가 제안을 할 때 유용해요 제가 이북을 전자책을 너무너무 전자책 리덕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리뷰하고 싶었는데 국내 흔한 제품들 10만원, 20만원대의 제품들이 아니라 50만원, 60만원대의 직후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이 너무 리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다가 이 제품인데 이북 리더기 그걸 찾아보다가 마케팅팀 직통번호를 구해야 어떻게 뭘 제안을 해보든가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보통은 이제 고객센터들은 어떤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나 대처 같은 것들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당황하시긴 했어요 이건 아마 소규모 업체일수록 조금 당황하시긴 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케팅팀에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다 혹시 직통번호가 있느냐라고 여쭤봐서 그 직통번호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제가 아까 그 준비물들 있죠 레퍼런스랑 제가 판매로 이어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ppt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넣어서 메일 주소 하나 알려달라고 해서 보냈고 실제로 성사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연락 중이고 그런 식으로 직통번호를 먼저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고객센터에 CS팀 네 CS팀이 따로 있는 쪽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페이지 들어가면 맨 밑에 고객센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업체명 검색했을 때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거기다 그냥 전화 걸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스타벅스도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고 인터뷰할 담당자분을 그렇게 찾았었고 전혀 막막할 때 어떤 접점도 없을 때는 그냥 가장 오픈되어 있는 소스에다가 연락을 해서 문의를 드려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스타벅스 매일 가는데 너무 큰 기업이라서 될까 했는데 그때는 이제 기자 명함 가지고 어필을 드렸더니 응해 주셔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방법으로는 유튜버들 이거를 제가 이것도 이북리더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를 리뷰한 분 영상을 보고 이 제품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유튜버들 리뷰를 다 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협찬을 받았거나 유료광고 포함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어디로부터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생성하는 제품이라서 거기에서 바로 직통으로 받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에 들어오는 중간 유통자 회사가 있을 텐데 그 회사 명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리뷰한 유튜버의 채널 아래 디스크립션 란에 유통사 어디어디를 통해서 제공받은 제품입니다 라는 걸 딱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네이버에다 검색해가지고 거기 고객센터 들어가서 마케팅팀 번호 원한다 해서 제안을 드렸던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이것도 디스크립션 란 참고하는 것도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딱 원하는 정보가 안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협업을 하고 싶은 곳이라면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에다 검색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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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